활짝 피어난 벚꽃으로 오늘 하루 부산 경남지역은 만개한 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재개장한 놀이공원과 고성공룡엑스포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부산 대저생태공원입니다. 낙동강 뚝방길을 따라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꽃비를 맞으며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따뜻한 봄날 꽃길을 걸은 기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놀이공원도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공중에 줄 하나에 매달려 빠른 속도로 미끄러집니다. 오랜만에 보는 회전목마와 청경열차에 부모님이 더 신났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건네는 풍선까지 놀이공원 곳곳이 웃음거리입니다. 25년 만에 애들 데리고 계장에서 왔어요. 우리 딸이 생일이거든요. 생일을 맞아서 겸사겸사 이렇게 왔어요. 5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김해한 놀이공원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 따뜻한 봄날을 만끽했습니다. 어제 개막한 고성공룡엑스포에도 첫 주말을 맞은 오늘 하루만 약 2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내일은 부산 경남 전역에 하루 종일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나들이 인파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대영입니다. KNN 1b 10 11